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잘생겼어 안녕 안녕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카페 다 마셨어 안녕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들어주세요 하얗고 하얗고 귀 뜨고 나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거님 저런 나온다 살짝 나온다 쨘 바이바이 전기 안녕? 잘생겼어 아 이거 유행어 정말 유행어 정말 말해 아 이거 얘기할테니까 뭐? 틀패에서 더 없을까? 죄송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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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궁금한거 물어봐 보고싶었잖아 궁금한거 물어봐 보고싶었잖아 보고싶었잖아 궁금한거 물어봐 축제다 잘생겼어요 너무 좋은거 물어봤어요 너무 좋은거 물어봤어요 더는 전화가 없어서요 또는 전화가 없었는데 잘생겼어요 너무 기분이 잘생겼어요 더 좋은거 같아요 더 좋은거 같아요 괜찮아요 네 좋고 저 빨리 가세요 됐어 거짓말하지 말아 거짓말하지 말아 거짓말하지 말아 수고했어 저것도 감발해 잘 못 지냈어요 빨리 빨리 오늘의 카메라가 라디오에 냐고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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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야 아... 아... 카메라 찍어 카메라 찍어 그치? 그거보다 나지? 하하하 하하하 프라질 피아노 피아노 나 뭐야? 나 뭐야? 요즘에 그거를 생각나서 다 기다려야되네 영리션 안마스터빠또 궁금한거 물어봐 빨리 빨리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5분정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잠깐 켰어요 커피 커피 롤 롤 롤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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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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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너 땡큐 써달래? 땡큐 잖아요 파이밍 치즈 겨울 마시리바시리바 남는건 라이브 안 할거야 라이브 안 하다 음거기 인사이? 음악이 다 시들었네 어쩔 수 없어 저래 줄일 수 없어 빨리 만나고 싶어요 물찜 받을 것 같은데 이제... 몸이 때문에 다 버렸어 조만간에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조만간에 조만간에 이번엔 오븐에 꺼야해 오븐에 꺼야해 그리고 용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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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봉이 또 돼 다 집에 가야해 차 끓기 전에 집에 가야해 ㅋㅋㅋㅋ 미러 간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딸 거 없었다 진짜 첫 시간 때문에 가야 돼 전사 시간가 나니까 너가 여기 있대 있어 오 있잖아 내가 웃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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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웃고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한국어 공부할게요 공부할게요 한국어 공부할게요 한국어 공부할게요 고생하자마자 하이가라 뭐 올리지 않았나? 얼마전에 올렸는데? 조금 많이 아팠어서 많이 쉬었어요 따라다가 끊기잖아 이제 이제 니코냉코냉 나 가면 라이브 많이 오나? 나 이제 여기서 동영상만 찍어서 댓글라운드에 띄워야되겠어 벌써 많은 팬들이 떠난거 같은데 안보여 오늘 전엔고는 롸쿤입니다 오늘 전엔고는 롸쿤입니다 모두 전엔고 아니다 진짜 롸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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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숙념 많이 한&т 이 컷 닮기 아 용 mixture 롸쿤 오 마지막으로 오늘은 끝입니다 끝입니다 다시 다시 라이브에 다시 라이브에 다시 라이브에 다시 라이브에 오늘은 한국의 아마도 조심하세요 몸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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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뵈